국방 중기 계획의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전력 운영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오상현 기자입니다. 전력 운영 분야는 부대 구조가 개편되더라도 안정적인 국방 운영을 보장하고 사기 충천한 복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300조 6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먼저 장병 복지 여건을 개선하는데요. 병 봉급을 2022년에는 병장 기준으로 67만 6천 원까지, 즉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요. 2025년에는 96만 3천 원까지, 하사 1호봉의 50% 수준까지 증액할 예정입니다. 병사들의 군복무 기간을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도 늘렸는데요. 지난 2018년에 신설한 병사 자기개발 비용을 기존 5만 원 수준에서 1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 원격 강좌 수강료 지원을 올해 1만 5천 명에서 내년에는 2만 2천 명으로 확대합니다. 또 고절 검정고시 학습용 교재와 응시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간부들이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간부들의 복지도 개선합니다. 현재 간부 숙소의 객실이 9만 7천 개인데, 이를 2025년까지 11만 5천 개로 늘리고요. 결혼한 간부들이 사는 군 관사는 현재 7만 4천 세대인데, 2025년까지 8만 2천 세대로 확충합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여군의 근무 여건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군 어린이집을 현재 155곳에서 187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정의 강구는 육성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실전적인 훈련이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 과학화된 실전 기동 훈련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30식의 신형 소대급 말지 장비가 있는데요. 내년까지 42식으로 늘려서 육군의 전 부대가 1년에 2번 이상 실전적인 과학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포병 훈련용 마일즈 장비도 현재 15식에서 31식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군단과 사단급 과학화 훈련장을 현재 5곳에서 2024년까지 9곳으로, 그리고 2032년까지 16곳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실제 전장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AR, VR 교육 훈련체에게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장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이번 중기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내년부터 병사 단체 실손보험을 도입해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지금은 본인 부담금이 36.6%인데요. 대부분 실손보험으로 충당을 해서 본인 부담금이 4에서 11%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료비의 89%에서 96%를 나라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또 내년부터 국군 외상센터를 운영하는데 전평시 군 의료의 핵심 기능인 외상외과 분야의 진료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의료인력을 현재의 752명에서 내년에는 134명 늘린 886명까지 확충을 하고 응급구조사는 2023년까지 지금보다 300명 더 많은 392명으로 확충을 해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중소대급의 응급처치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뉴스 오상현 기자였습니다.